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진옥 본부장의 픽부터 볼까요? 큐렉소를 시작으로 컴퓨스 홀딩스와 트로버틱스, CS 윈드, 크래프톤 이렇게 5가지 먼저 가져오셨고 하창원 본부장의 픽은 한글과 컴퓨터, SL, 플리토, 클리오, 클라우드웍스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총리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좋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음 순서, 다음 수납매 순서가 올만한 좋은 종목들을 여기저기서 가져오셨습니다. 10가지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종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으시거나 관심이 생겨서 이거 나도 매수해보고 싶다,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 항상 열려 있으니까 지금 바로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 시작해봐야겠죠? 최진옥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큐렉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큐렉소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계속 주가가 보아권 움직임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사업성이라든지 의료로 판매대수가 지금 계속 줄고 있는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의료로 판매대수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계속 증가를 해주고 있다는 측면으로 좀 보시면 되시고 거기에 소모품 판매 매출까지 지금은 큐렉소가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좀 이익률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개선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만 놓고 봐도 지금 관절 수술 로봇 같은 경우도 중국이나 미국 쪽에 지금 본격적으로 시장 진출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이제 큐렉소 쪽에서는 추가 성장 모멘텀으로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적 성장과 토대로 외형 성장까지 같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좀 시기에 좀 놓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 시기에서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어도 충분하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핵심 의료로봇 사업 부분들이 큐렉소 쪽에서는 좀 고성장세가 계속해서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로봇 쪽까지는 사이클이 돌아준 상황이지만 의료로봇 쪽 같은 경우는 아직 좀 사이클이 크게 돌아주고 있는 상황들은 아니다 보니 오히려 지금 이제 거래대금들이 축소가 되면서 계속해서 지금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오히려 좀 순환매가 충분하게 좀 돌아준다라고 하게 되면 큐렉소 같은 경우도 충분히 성장성은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큐렉소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셔서 역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음 순환매가 돌아올 때 상승 여력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고 자 이번엔 하차원 본부장님의 첫 번째는 뭐죠? 네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한글과 컴퓨터. 네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쪽이나 뭐 이쪽에서 차익이 나오고 있어서 같이 영향을 좀 받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도 느껴지는 그 이제 사용하시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B2B와 B2G 쪽으로도 사업 영위가 굉장히 잘 돼 있고 거기에 따른 구독 경제화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잘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최근에 좀 이슈가 있는 게 인수합병들을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AI 관련된 새로운 이런 신제품들을 많이 놓아냈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의 좀 시너지만 잘 나오게 되더라도 상당 부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한컵 오피스 2024가 지금 매출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클라우드 매출 비중이 9.3%로 연간 비중 자체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클라우드 쪽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클라우드 쪽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계속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사업에 대한 캡파 자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AI 쪽으로 연관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확장에 대한 기대감들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조만 꺾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순환매로 돌 수 있고 또 이제 상반기에 한컵 도큐먼트라든지 아니면 어시스턴트 베타가 또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신규 제품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다 정도로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본부장님 두 번째 알려주세요. 네, 저는 컴퓨터스 홀딩스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컴퓨터스 홀딩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굉장히 조용한 모습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다양한 신장 모멘턴까지도 일단은 좀 대기 중인 상황이다 보니까 컴퓨터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가 매수 메리트가 좀 크게 들어와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 일단 컴퓨터스 홀딩스 같은 경우가 지금 모바일 게임 사업이랑 블록체인 쪽에 대한 사업성까지도 지금 영의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업 영향을 꾸준하게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컴퓨터스 홀딩스 같은 경우가 지금 신작 출시랑 다변화되는 사업 구조로 인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좀 실적 성장성과 외형 성장이 올해부터는 계속해서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일단 이제 제노니아 크로노 브레이크라는 게 지금 해외 출시를 지금 본격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신작 제노니아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도 이미 좀 인기몰이를 했었던 게임이다 보니 해외 출시가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게 되면 그에 따로 좀 매출 성장성까지도 충분히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이미 1월 신작은 좀 소울 스트라이크가 지금 출시를 한 상황인데 그렇게 지금 생각보다 좀 매출성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견조하게 계속해서 트래픽 부분들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꾸준하게 좀 성장성 부분으로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 또한 좀 새로운 블록체인 메인회 쪽에서의 지금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컴투스 홀딩스가 지금 확장까지 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제 블록체인 메인회 쪽에서의 생태계를 좀 계속해서 확장을 해나간다고 하게 되면 좀 메타버스 쪽에 대한 사업성까지도 좀 영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관점까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컴투스 홀딩스까지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엔 하창원본부장님의 두 번째 바로 갈게요. 네, 저는 SL입니다. 자동차 부품주들이 여전히 좀 잘 못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 이제 PBR도 낮고 PBR도 굉장히 좀 낮아서 수익성이 좋은 회사들인데 자동차 쪽에서만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오픈이 됐을 때 만약에 추가적인 이런 모멘텀들이 붙어진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뭐 자동차라든지 금융지주라든지 오른쪽이 먼저 움직이긴 하겠지만 자동차 부품주들도 충분히 저는 이벤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PER이 4배입니다. 그리고 PBR이 0.6배, ROE가 17%거든요. 여기서 굉장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사실 지금 가격대면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실 수 있다는 점 이번에 1월 또 이제 자동차 수출 물량 나왔는데 또 역대 최고치 나왔죠.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품주가 좋은 흐름으로 진행이 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제 왜 이제 저 PBR 쪽으로 좀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연간 OPM이 8% 달성하고 수년금 전환으로 하면서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고 배당 성향이 한 20%로 추정을 했을 때 수익률이 한 4%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4%대면 나쁘지 않은 그런 배당도 성장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고요. 신규 수주 모멘텀도 충분히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GM이라든지 기타 부분에서의 램프가 또 신규 아이템으로 많이 확보가 될 것이고요. 또 단가 자체도 좀 높아지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대규모 수주에 따른 전반적인 수주 캡파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SL 자동차 부품주도 잘 살펴봐야 된다. 현대차 기아만 막 달렸지 부품주들은 아직 주가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오르지 않았으니까요. 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갈 텐데 이번에는 최진호 본부장님 세 번째가 T로보틱스 주셨잖아요. 질문이 들어왔어요. 유튜브에서 우짜우짜님이 안녕하세요. T로보틱스를 2만 3천 원에 10% 정도 비중 가지고 있는데 당기적으로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라고 주셨어요. 이제 계속해서 목표가부터 먼저 말씀해드리게 되면 저는 한 2만 4천 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바라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도 주봉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지금 21선, 41선을 계속 돌파를 해주려는 모습들이 꾸준하게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기적으로 바닥은 잡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으로 볼 때는 매수가 이상까지는 충분하게 원활하게 수익성은 보실 수 있다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고 일단 T로보틱스 같은 경우 물류로봇 전문 기업입니다. 최근에 로봇주들이 움직였을 때 당시 T로보틱스는 상대적으로 크게 움직이는 모습들은 없었거든요. 다만 앞으로 사업성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로봇 쪽에 대한 개화가 확실하게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되면 T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외형 성장성 같은 경우는 강하게 들어와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고 일단 향후에 스마트 팩토리 쪽부터 제알로봇, 이송로봇들까지도 사업 분야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금 T로보틱스에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외형 성장성은 충분하게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고요. T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LG 이노테 쪽이랑 지금 AMR 관련해서 계약까지도 체결을 했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LG 그룹주 쪽의 대규모 주문 기대감까지도 T로보틱스에서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금 단기적으로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진행하기보다는 그대로 가지고 가보셔도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T로보틱스 질문을 주신 우짜우짜님 꼭 수익을 보시면서 웃으면서 탈출하기를 기원해보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종목 바로 갈까요? 네, 또 플리토입니다. 이것도 AI 소프트웨어와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 저는 이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요. AI 범에 대한 부분이 가이던스도 굉장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그리고 소라를 봤을 때 이미지나 영상 쪽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데이터 판매가 74% 정도고 플랫폼 서비스로 한 25%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들 아시피 말풍선 부분으로 언어 번역을 한다거나 언어 데이터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부분을 영위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이 시장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생성형 AI에 따른 성장 기조가 이번에 새로운 모델들도 나올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 요구 데이터에 대한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환경이 마련이 되면 될수록 말풍선을 쌍으로 해서 판매를 해요. 영어랑 중국어 이런 식으로 쌍으로 해서 판매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 IT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고객사들이 다 변화가 되려는 기대감도 있거든요. 그러면 구독 경제하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대감이 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단가가 높은 마이너 언어 부분 쪽에서의 수익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역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AI 관련 플리토 하나 더 소개를 해주셨어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최진욱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네, 저는 이제 CS 윈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CS 윈드 같은 경우도 오늘도 좀 납폭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에 좀 하락 기조가 들어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좀 거래대금들이 터지면서 좀 하락 기조가 나와주는 부분들은 아니다 보니까 충분하게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CS 윈드 같은 경우도 올해 미국이라든지 베트남, 포르투갈 쪽에서 법인을 지금 증설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좀 외형 성장성까지도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미국 법인 같은 경우가 지금 주요 고객사의 좀 물량 비중 확대에 따라가지고 오히려 좀 정상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큰 국면에 지금 진입을 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 드리고요. 지금 이제 북미 법인 매출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제조 생산 세액 공제도 확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CS 윈드 쪽에서는 충분하게 실적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또한 지금 베스타스 같은 경우도 좀 4분기 실적이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찍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역시도 좀 지속 여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 드리고 최근에 좀 신재생 쪽이나 풍력 쪽이 굉장히 좀 약한 모습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좀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CS 윈드도 지금의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하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긴 호흡으로 좀 가져가신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하게 좀 고수익까지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 드리고 현 주가 수준의 좀 세액 공제를 보수적으로 가정한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좀 저평가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S 윈드 오늘도 뭐 조정받지만 오히려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좋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갈게요. 네 클리오입니다. 클리오. 네 또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면 또 서운하죠. 그래서 화장품 쪽으로 가져오셨고요. 화장품 가져오셨어요. 최근에 또 흐름이 되긴 좋습니다. 네 그래서 클리오를 또 갖고 왔고요. 일단은 뭐 실적은 뭐 단연 HMB나 이런 화장품 OEM 쪽은 좋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대부분의 화장품 OEM이나 이런 HBM 쪽에서 강한 쪽은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 상승이 계속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분기에 이어진 게 아니라 3분기, 4분기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 정말 우리나라 화장품 강하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끼실 수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구달 청귤 비타 C 세럼이죠. 이게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미국 부분이 매출이 84%나 성장이 됐고요. 일본이나 동남아 같은 경우 동남아도 83%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지역에서의 성장이 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좀 핵심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케팅 비용이 좀 효율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올리브영이나 이런 쪽을 클리오 쪽 제품들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 절감들이 좀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11%대의 달성이 좀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매출에 대한 이런 전체 캐파가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4% 정도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런 흐름들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면세 부분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인데 최근에 카지노라든지 이런 쪽이 좀 일부 또 꿈틀꿈틀하긴 했거든요. 그럼 이제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라고 한다면 면세에 대한 또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붙어줄 수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외 매출이 결국엔 핵심이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화장품 관련 종목 얘기하실 때 눈이 반짝반짝 빛나시네요. 잘 들었습니다. 클리오까지 들어봤고요. 이번에 최진욱 본부장님의 다섯 번째는 뭐죠? 네, 저는 이제 크래프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현재 배틀그라운드가 신규 맵을 좀 런칭을 하면서요. 또 이제 무기 스킨 도입 효과에 따라가지고 올해는 아마 좀 크래프톤이 지속적인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 현재 뭐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 트래픽 역시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올해 크래프톤 쪽에 좀 신작 출시까지도 지금 예정 중인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앞으로 견조한 성장성은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 또한 지금 이제 인도 시장 같은 경우도 배틀그라운드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성까지도 크래프톤 쪽에서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 다크앤다커M과 블랙버킷 등 다양한 신작 출시가 지금 크래프톤 쪽에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지금 배틀그라운드에 좀 버금가는 신작 게임들의 흥행이 충분히 지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립니다. 향후에 좀 신작 게임들의 성과에 따라가지고 좀 주가의 움직임 그리고 방향성 부분들이 좀 정해질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보지만 아직까지 좀 신작 기대 모멘텀이 크래프톤 쪽에서 좀 더해진다고 하게 되면 충분하게 뭐 주가는 단기간에 좀 우상향 기준은 계속 좀 유지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일단 크래프톤은 좀 월봉상으로만 좀 놓고 봐도 지금 뭐 5일선, 21선은 충분하게 최근에 좀 돌파를 해주면서 좀 원활한 상승 기조가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다음 달인 3월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이제 22평을 정확하게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국면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좀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크래프톤까지 게임주로 다섯 번째 종목 알려주셨고요. 자, 하창원 본부장님의 다섯 번째도 바로 갈까요? 네, 크라우드웍스입니다. 크라우드웍스. 이것도 AI 쪽인데, 뭐 AI 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일단 사실 신규 상장 주고 실적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조금 나는 실적이 좋은 기업이 좋아라고 하신다면 과감하게 패스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연간 적자 부분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어요. 지금 영업적자가 1.4억 원인데 연간 실적으로 보면 적자 폭이 대폭 축소가 되고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좀 턴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LNM 모델 개발 수도에 따른 증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쪽도 이제 고품질 텍스터 관련된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관련된 수요가 이미지나 음성, 비디오 시장이 쏘라처럼 열리더라도 충분히 좀 수요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평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들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자회사가 있죠. 닥터웍스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 의료 LNM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1200명의 전문의가 고품질 데이터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한 부분을 벌써 260만 건의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곧 플랫폼으로 개발이 되고 이제 출시가 될 거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출시가 될 예정이거든요. 이게 이름이 닥터웹인데 어쨌든 이게 진행이 되면서 북미 시장에 또 진출을 하려고 하다라고 해요. 북미 시장이 워낙 의료 쪽에서 또 큰 시장이다 보니까 해당 모멘텀들이 좀 열린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외형 성장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라우드웍스까지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먼저 소개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